안녕하세요 오피지입니다. 오늘은 모닝스타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금 사야 될 10가지 회사 여러분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지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빠이빠이. 레쓰두잇.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트는 모닝스타입니다. 아무래도 가치주를 좀 좋아하는 저의 성향에 있어서는 모닝스타에서 보는 이 가치주의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아날리시스 그런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닝스타를 참 좋아하는데요. 모닝스타에서 또 어김없이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지금 사야 할 베스트 10 컴퍼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아리클은 2월 1일날 나온 거고요. 지금 영상을 찍는 날이 2월 5일입니다. 10가지 회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회사는 타일러 테크놀로지. 요게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 그냥 누구나 쓰는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아니면 이렇게 큰 학교 같은 데서 써야 되는 그리고 조그마한 정부기관에서 쓰는 그런 Operating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나 뭐 도서관을 가던지 아니면 뭐 우체국을 가던지 거기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 키면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데서 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타일러 테크놀로지입니다. 조그마한 정부기관 그리고 뭐 학교 시스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이 회사를 소개하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싸다. 가치주의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싸다. 그래서 보시면 프라이스 퍼 페어발류 그러니까 페어발류가 있을 때 과연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 레이셔인데 그게 바로 0.65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35% 정도 세일하고 있다. 35% 좀 페어발류보다 싼 가격이다. 주가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de Rating is Stable.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닝스타에서 소개하는 회사는 컴캐스트입니다. 이제 컴캐스트는 미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인터넷 서비스도 하고 케이블 서비스도 하고 테레비 보려면 케이블 봐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생각하시면 KT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회사고 굉장히 좀 큰 회사에 속합니다. SK, KT 그렇게 큰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도 컴캐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 쓸 때 컴캐스트를 쓰고 있어요. 덴버, 콜로라도에서는 아마 컴캐스트가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Price Per Fair Value가 0.66. 그 얘기는 이제 34% 정도 좀 싸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작년 12월 한 해 동안 좀 커스터머 로스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모닝스타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모드 레이딩 그게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발전할 거다. 지금 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는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안 들지도 않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타일러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컴캐스트는 뭐 그렇게 구미가 땡기지는 않네요. 그리고 다음 회사는 바로 그 유명한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트링. TSMC. 그리고 티커는 TSM이죠. 그 회사입니다. 아 이 회사. 워렌버펫이 투자하는 회사. 여러분과도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샀으면 워렌버펫과 똑같은 시기에 사는 건데 말 수 없죠. 어쨌건 저쨌건 이 회사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칩도 만들고 뭐 그렇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뭐 전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는 반도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 중에 제일 수혜를 받을 만한 회사 중에 하나죠. 지금 가격은 0.66 그래서 34% 정도 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 사고 싶어요. 조금 더 싸지거나 하면 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앤하우저 부시. 이 회사는 맥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맥주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하는 회사인데요. 제일 유명한 술은 바로 버드와이저죠. 버드와이저를 바로 여기서 만듭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맥주가 바로 버드와이저입니다.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 갖고 있는 회사. 지금 프라이스 퍼 페어 발류는 0.67 33% 정도 세일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 싼 것 같아요. 돈주 잘 벌고 뭐 술은 뭐 계속 마실 것 같으니까. 다음은 로시 홀딩스. 이 회사는 파머스루코 회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메디칼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 스위스 회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약회사. 그러니까 약도 만들고 하지만.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다이그나스틱.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피를 뽑아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고 다이그나스틱. 그러니까 뭐 테스트해 주고 알아봐 주고. 그런 서비스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그 이클먼트도 만들고.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하는 거는 뭐 infectious disease. 그러니까 막 병 걸리고. 좀 아까 코로나 같은 그런 병 걸리고. 뭐 이런 것도 검사를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암에 걸렸는지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피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검사라든지. 그런 거 해주고요. 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프라이스 퍼 페어 발류는 0.69. 31% 정도 세일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사는 월트 디진입니다. 제가 사고 싶은 회사. 지금 오더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프라이스 퍼 페어 발류는 0.7입니다. 이 회사는 뭐 제가 두 영상에 걸쳐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정말 다른 회사로 만들어 놓은 그 CEO가 돌아와서. 밥 이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좀 설레는 저를 설레게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 뭐 0.7이라고 그러니까 30% 정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GSK입니다. 이 회사도 제약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놀로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회사나 이 바이오텍 쪽에 투자를 했을 때 뭐 크게 좀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머크인데 그것도 뭐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좀 제 개인적으로 저랑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이 모닝스타에서는 이 GSK를 рекомен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0.71 그러니까 한 29% 정도 세일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quifax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크레딧 리포링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큰 컴퍼니랑 연결이 돼 있어서 이 사람의 크레딧이 좋은지 아니면 크레딧 리포링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크레딧을 평가를 하든지 뭐 그런 회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쓰고 돈을 안 냈다. 제 크레딧 나빠져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컴퍼니에서 리포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Equifax입니다. 지금 가격은 0.71 29% 정도 세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사는 메스코입니다. 이제 메스코는 집에 필요한 그 홈 임프리먼트 그거랑 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샤워기 화장실 타일 같은 거 그러니까 홈 임프리먼트 그거에 필요한 것과 또 빌딩 프로덕트도 팔고 있어요. 뭐 빔이라든지 집에 끼는 뭐 그런 거 창문 그런 것도 아마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여러 가지 회사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마더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제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건 아마 델타일 거예요. 샤워기나 아니면 패셋 같은 거 이 수도꼭지 만드는 회사 고고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0.72 28% 정도 세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는 바로 트랜스 유니언입니다. 이 트랜스 유니언도 좀 아까 보셨던 에쿠팩스랑 비슷한 회사입니다. 크레딧 리포링도 해주고 크레딧도 만들고 이 회사가 조금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거는 크레딧 코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레딧이 좀 나쁘다. 이거 잘못 리포트가 됐다. 얘기했을 때 거기다가 좀 이 사람들이 리포트를 하게 되면 써내면 거기서 좀 크레딧을 바꿔주는 고쳐주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쪽 회사는 제가 뭐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몰라서 어쨌건 저쨌건 프라이스 퍼 페어 발류는 0.73 그래서 한 27% 정도 세일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영상 전에 보여드렸던 시킹알파랑은 좀 다른 회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닝스타에서는 포커스가 가치 쪽에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발류인베스팅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들이 다 돈을 잘 버는 회사예요.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고 어느 정도 벌써 성장이 돼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싸다. 이 회사가 뭐 아무 일이 없는데 좀 싸다. 좋은 회사인데 좀 싸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라고 보이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막 시작하면 회사들이 많은데요. 제가 뭐 투자하고 있는 업스타트 같은 그런 회사는 지금 갖고 있으면 뭐 10년 뒤에 뭐 6배가 될지 뭐 10배가 될지 막 사람들이 좋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회사들고요. 지금 싸지는 않지만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고 성장할 것이다.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가치주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닝스타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10가지 회사. 추천하는 회사들은 지금 돈 잘 벌고 있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엄청나게 더 성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좀 싸다. 그렇게 지금 사면 이 회사를 세일 가격에 살 수가 있어서 그 가치로만 이렇게 성장을 해줘도 30%, 40%의 수익률을 볼 수가 있고 또한 더 오래 갖고 있으면 성장할 감황성이 있다. 라고 보이는 회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회사는 바로 TSM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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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